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문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근제당군과 사회행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263-35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사회행위 취소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는 매출채권을 채무자로부터 넘겨받은 채권양수인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자도 원고는 근제당군이 있는 채권자였습니다.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이 채무자 회사가, 이 채무가 있는 사람이 문제죠. 채무자 회사가 2012년 8월에 산업을행으로 또 38억 원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장에 50억의 근제당군을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채무자 회사가 2012년 11월 26일에 채무총과 상태에서 거래업체의 매출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되게 많았겠죠. 다른 채무가 많았는데 그 상태에서 매출채권만 피고에게 넘겨버린 거죠. 그런데 채권양도 당시에 재산이 어떻게 됐었냐면 원고는 대출채금이 38억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공장의 시가는 38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그 당시 처분했으면 천만 원 정도 못 받는 정도고 대부분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딴 사람은 모르겠고 원고너는 이 매출채권 양도로 인해서 어떤 소대가 없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퇴직한 근로자들 임금채권이 2,500만 원이 그 단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로운 상태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채권양도 당시에 채무자 회사의 유일한 부동산은 이 공장이 유일했어요. 나머지는 다 매출채권 말고는 다 하나도 없는 상태였죠. 어쨌든 2,500만 원은 나중에 근로주 복지공단이 2,5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채분 임금이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우선 지급을 하고 그거를 최단금이라고 해서 먼저 지급한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이 나중에 채무자로도 받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 중에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근대당권자는 사행위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이렇게 임금채권이 최우선 변제권에 있는 임채권이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근대당권의 취소 보험이 그러니까 채권 사용이 취소 보험이 달라지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채무액을 초과하는 근자당권을 확보할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사용이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담보가 충분히 확본되어 있으면 그 채무액이 적게 있으면 채권자 취소가 안 되겠죠. 이 사람은 채권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우선 변제권을 제외한 부분에 남은 채무가 있다면 이 사람은 채권자 취소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천만 원 초과하니까 채권자 취소는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우선 변제권 채권이 있다면 담보물 가액에서 제외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권이 임금채권이 있다면 2,500만 원도 담보물 가액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천만 원 더하기 최우선 변제권 있는 것도 담보물 가액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2,500만 원 3,500만 원 범인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하나 판단을 뭐라고 하냐면 채권 양도 이후에 퇴직한 직원의 임금채권은 피본주의 채권에는 포함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후에 발생한 거는 아직 사행이 그러니까 매출 채권 매도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기 때문에 그거는 피본주의 채권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행이 판단할 때는 안 들어간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도 최우선 변제에 들어가서 다 받아갑니다. 그래서 원고는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못 받아서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회 취소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일반 채권자로서 받는 것뿐이고 어쨌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원고는 임금채권 2,500만원에서 공장가액을 뺀 금액과 그 다음에 자신의 채권가액 차액 3,500만원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됐고 이렇게 사행의 취소 범위에 있어서 근제당권이 있는 경우 and 최우선 변제권이 임금채권이 있는 경우에 취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사행이 이후에 발생한 임금채권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 세 개가 잘 정리된 사례니까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시험이나 이런 데 나오기도 되게 편하게 잘 돼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례는 사행의 취소 범위에 관해서 최우선 변제권, 근제당권 그 다음에 그 사행이 이후에 발생한 임금채권 여러 가지 관련들이 한꺼번에 정리된 사례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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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